뒤에는요, 뒤에 스티치까지 하면 너무 얇은 스티치가 아니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뒷바를 그냥 한 색상으로 하는게 되죠 보통 기본 감정으로 그렇지, 차가 되게 낫지 않아요? 타이트, 타이트 괜찮네? 잠깐만 우와! 우와! 우와, 진짜? 간편하네? 우와! 야, 잘 되고 있니? 네? 잘 되고 있어? 네, 잘 되고 있어요, 오빠 어... 너는 분반을 접으면 네 이런 옷을 만드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뭐, 아줌마 좀 막 이렇게 안 짜는 거 약간, 네가 우리 티아라 입고 있는 거야? 아니에요! 티아라에서 입을 받고 있어요 바지가 나왔어요 우와,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저쪽 길이로 갈 거예요 네 따라오세요 네 역시 혜민 언니께 좀 이쁘더라고요 혜민 언니가 좀... 역시 옷 입는 스타일도 많이... 뛰어나고... 이런 거 달 때는 옷을 만들기 전에 달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응? 이거요? 응 패치가 있다면 미리 달아주세요 꼭! 미리! 응... 그러면... 손... 손으로... 응, 손으로... 이걸로... 손으로... 으악! 먼저 해야 할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이 레깅스 이 마크를 못 달 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손 바느질 직접 바느질을 했어요 아... 어떻게 해야 될지 해가 좀 모르겠네 신나님,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차이란... 아, 죄송해요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 머리에 쓰시면 될 거예요 어머니, 이런 걸 또 준비하나요? 선물이에요 오케이, 다 가져가실 거? 꼬였어요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... 꼬였다고요, 지금 꼬였어요? 정신이 꼬였다, 이거 아이가 아이가 아아? 할 줄 아시죠? 이걸 어떠신가요? 아, 내가 이거... 20년, 20년이에요 어... 나중에 나이가 어떻게... 어떻게 지키니까? 20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... 이거 다시 해요? 네 이거 패트도 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게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? 오른쪽 허벅지? 네 어머니, 작업하시면서 노래도 하고 그러시죠? 노래는 하지는 잘 안고요 듣기를 많이 하죠 그럼 더 잘 되나요, 작업이? 그럼요 그럼 더 예쁘게 나오나요? 그렇죠 antennas 길이 하하하.... 오औ 고소 투 우리 지 3초 정도, 3초 정도 자 떼봐, 손 떼봐 이쁘잖아 아니면 엉덩이 있죠 약간 엉덩이 뭐 하나 붙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 하나 내주고 어, 괜찮죠? 이게 여기 앉아있는 거지 나 왜 남 도와서 그러냐고 여기저기 사작권권 제가 참견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던진 게 못 버리는 버릇 같아요 아, 뭐야? 이게 안타까워 소연 레깅스 조금 생각에 약간 어긋나긴 했어요 욕심을 줄이니까 오히려 더 깨끗하고 마음에 드는 레깅스가 나온 것 같아요 나는 끝났다 소연 제작 완료 왼쪽에는 해골이니고요 오른쪽에는 은색이에요 그래서 내 은색, 내 해골 다 만들고 나서 이거 감으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 만들어서 굉장히 걱정이에요 아, 병 걸린 거다 사장님 표 뭔가 자꾸 달고 싶고 뭔가 자꾸 하고 싶어요 엣지 있는 호민이의 레깅스가 1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호민 제작 완료 이왕 만드는 거 입을 수 있고 특이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에 최대한으로 만들어야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바람이 많이 배울 거예요 진짜 바람이 잘 흰색 잘 나올 것 같아 잘 나올 것 같아 예쁘다 벅슬레이래 벅슬레이래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놀래요 벅슬레이 선수였다고 안 그러는데 나 완전 웃겨 재현아 국가대표 하자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올림픽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길어서 여기 와 있을 것 같아 이거 탑으로 입자 벅슬레이래 벅슬레이래 괜찮은데요? 근데 좀 좋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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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색깔 자체도 튀는 색을 골랐기 때문에 약간 뭐 에어로빅복 같기도 하고 우와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끝났다 너무 예뻐져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약간 통 은갈치 같았어요 피니스 은정 제작 완료 은정 제작 완료 예? 여기 안 해도 됐지 않았어? 엄마도 됐어 난 거기 스티치 있는 거 어? 어? 저게요 발목 부분 셔링이 되어서 땀 땀 땀 선생님 몰라요 저에게 시간이 있었다면 더 잘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뭐 시간이 많았어도 전 셔링만 했을 거예요 셔링이 셔링이 포인트야 언니 이게 담배 여태환 거야? 아니 너무 불러요 맛있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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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사랑스러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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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맥주 아니 해낼 수 있어? 봐봐 짠 귀여워 키즈 같은데라고 대신 입으려고 안 해서 입어 지한 대장 완료 제 레깅스를 만드는데 너무 초집증을 해가지고요 큐리언니가 유독 집착을 보여서 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와 아 진짜 큐리언니 큐리언니 빨리 좀 만들어 많은 디자인을 해야하는 그런 애깅스였기 때문에 동생들 다 기다리고 있고 오빠들 기다리고 스태프분들 다 기다리는데 혼자 그렇게 해 예뻐 예뻐 큐리언니 예쁘다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였는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게 되었네요 기장이 좀 긴 것 같다는데 그냥 그냥 언제 접어 아니 안 접어 진짜 다 만든 거 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큐리 제작 완료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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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이거 레깅스에요 이렇게 머플러로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쁘죠? 미쳐나 100끼도 예쁘지 않아요 얘는 바지 만들었어 레깅스 만들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 meg 분들께 1회 Ukoll st 또ガ B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